위쪽에 계신 분들도 목소리 들리면 공격할 때만 일어나서 함께 합시다 수비할 때 앉아서 편안하게 드실 거 드시고 그리고 오늘도 기아 임직원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드신 것 같은데 드시러 오신 거 알고 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공격 때는 일어나서 함께 공격 때는 일어나서 함께 여러분들이 응원을 해주셔야 우리가 역전할 수 있습니다 자 아래쪽도 함께 김선빈 선수에게 박수를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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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선빈 선수 자 그래도 우리 선수들 맞춰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김선필 선수에게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나성범 박수 치면서 무궁 화이팅 다시 한 번 오른손을 높이 대고 다시 한 번 오른손을 높이 대고 나성범 박수 나성범 박수 나성범 박수 나성범 박수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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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